잠시만요. 진행할게요. 저기 봉인지 하나만 붙이겠습니까? 성지 반장님 봉인지 하나만 그말 다들 보셨죠? 상하시들 아니 봉인지를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봉인지를 캐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성미도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 말이 됩니까 어이구 죄송한 게 아니죠 잠시만요. 다른 분께 상담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쪽 손에 비켰어요. 빼보시겠습니까? 그쪽 손에 비켰어요. 그쪽 손에 비켰어요. 그쪽 손에 비켰어요. 아무래도 빼둬요. 비켰어요. 비켰어요. 봐요. 예. 도시다. 도시 안 나네. 잠시만요. 내가 지금 이 신청하고 올게요. 여기가 안 나네. 여기가 안 나네. 잠시만요. 진행할게요. 저기 봉인지 하나만 붙이겠습니까? 성지 반장님 봉인지 하나만. 다들 보셨죠? 네. 아니 봉인지를 잠시만요.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봉인지를 테스트 한다고 여기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. 말이 됩니까. 어이구 죄송한 게 아니죠. 그거는 잠깐만. 이거 왜 이러시는 거 됐어요. 잠시만요. 다른 분 또 상관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. 그쪽 손에 비켰어요. 그쵸? 떼 보시겠습니까? 그쪽 손에 비켰어요. 그쪽 손에 비켰어요. 그쪽 손에 비켰어요. 그쪽 손에 비켰어요. 아무래도 비켰어요. 뒷불켰어요. 봐요. 예. 도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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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시다 안 나네. 잠깐. 내가 가서 이 신청하고 올게요. 잠시만요. 진행할게요. 거기 봉인지 하나만 붙이겠습니까? 성지단장님 봉인지 하나만. 금방 다들 보셨죠? 네. 어이구. 어이가. 아니. 봉인지를. 잠시만.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. 봉인지를. 테스트한다고. 여기에 붙여가지고. 이렇게 하면.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. 깨끗하게 떨어졌어요. 말이 되니까. 어이구. 죄송합니다. 아. 죄송한게 아니죠. 그거는. 잠깐만. 뭘. 이거 왜 이러십니까. 됐어요. 잠시만요. 다른 분 또 상관해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. 아.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. 그렇죠? 떼 보시겠습니까? 그. 아니면. 저. 저. 그 이상. 고위성. 아무것도 빼도요. 뒤로 갈게요. 그런 거라서 이거는. 봐요. 예. 정말. 도시다. 도시 안나네. 이거 왜 이런거. 잠깐. 내가서 이의 신청하고 올게요. 잠시만요. 진행할게요. 저기 봉인지 하나만 붙이겠습니까? 그 말 다들 보셨죠? 네. 아니 봉인지를.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. 봉인지를 테스트한다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 흔적이 남숨이다 했는데 깨끗하게 떨어졌어요. 말이 되니까. 아이고. 죄송한 게 아니죠. 그거는. 잠깐만. 왜 이러십니까? 됐어요. 잠시만요. 다른 분께 상담을 좀 드려야겠습니다. 특정 한번 해주세요. 그쵸? 떼 보시겠습니까? 한번 떼 보시겠습니까? 그 이상 영어 아프리아에서 나오실까요? 위에서 밑으로도. 아무것도 떼도요. 기름값이 그런 거라서 이거는. 봐요. 예. 정말. 도시다. 도시 안 나네. 이거 말 이런 거. 잠깐. 내가 가서 이의 신청하고 올게요. 이거 이거. 이거 어디 갔네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진행할게요. 저기 봉인지 하나만 붙이겠습니까? 청주 반장님 봉인지 하나만. 금방 다들 보셨죠? 상담실들. 어이가. 어이가. 아니. 봉인지를. 잠시만.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도록. 봉인지를 테스트한다고. 여기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하면. 흔적이 남습니다 했는데. 깨끗하게 떨어졌어요. 말이 됩니까? 어이가. 말씀하실 때가 수로 안 남았네요. 죄송합니다. 아. 죄송한 게 아니죠. 그거는. 됐어요. 잠깐만. 자신을 할게. 왜 이러십니까? 됐어요. 잠시만요. 다른 분께 상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특정. 한 번에 비켰어요. 그렇죠? 떼 보시겠습니까? 그 애매는 저. 그 애매는 저. 그 애매는 영어 아파벤에서 나오세요. 그 애매는 밑으로. 아무 맨은 밑으로. 아무 맨은 밑으로. 아무 맨은 밑으로. 아무 맨은 밑으로. 뒤로 갈게요. 그런 거라서 이거는. 봐요. 예. 정말. 도시다. 아. 도치 안 나네. 이거 뭐 이런 거. 뭐 보니까 stood here. 이 장면이 몇시간 정도. 예 오이. 이게 어디간나.